지금 가장 핫한 대선 후보가 김종인이라는 이름 같은 느낌이 있지 않아요? 저도 같은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정치 뉴스의 블랙홀이 돼버렸습니다. 이분이 언론을 아는구나. 그리고 자신의 몸값이 어떻게 해서 이게 뭐냐면 밀당의 고수다. 그렇죠. 진짜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님을 보면은 아 정치는 진짜 정년이 없구나.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제주도 말로 벨레기통. 네.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강전혜 변호사 그리고 김동연 박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오랜만에 대선 얘기 좀 해볼까요? 이 얘기가 제일 재밌으시죠 두 분? 아니 뭐 강전혜 변호사는 잘 아니까. 강전혜 변호사께서는 저희가 이제 처음 오실 때 전국구 대변인으로 소개를 해드린 바입니다. 맞습니다. 지역구가 어떻게 전국구를 상대하겠습니다. 이야 그러면은 지금 대선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그런 느낌 받아요. 지금 가장 핫한 대선 후보가 김종인이라는 이름 같은 느낌이 있지 않아요? 저도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정치 뉴스에 블랙홀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가끔 이분이 지금 물리적 나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80세가 넘어졌죠. 80이 넘었는데 한국당이 81세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옛날에 민주당이 있다 비대위원장했다가 재병원당 비대위원장하다가 다시 국민의힘에서 또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이게 그렇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존재감을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 본인의 능력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계속 호명된다는 게 한국 정치가 여전히 후진성을 못 면하고 있다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글쎄요. 지금 오늘 뉴스에 보니까 주접 떨지 마라 이런 식의 얘기까지 주접을 떨어놨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방송용으로 적절하지 않은데 이분이 하셨으니까 아니. 뉴스에 타 나온 얘기인데 그런데 이분이 언론을 안 온구나. 그리고 자신의 몸값이 어떻게 해서 밀당의 고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보면 김정인 위원장님을 보면 정치는 진짜 정년이 없구나. 지금 우리 정년 60세에서 65세 연장하고 가동연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 80세 넘어서 이렇게 정정하게 대한민국 정치계의 중심에 계시는 걸 보면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하나의 아이콘이 되지 않을까요. 아이콘이다. 그런데 이제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번 선택이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인생에서 굉장히 패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그럽니다. 캠프에 계셔보니까 아시겠는데 어떤 참모드요. 후보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참모드.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윤석열 후보 본인에게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거잖아요. 내가 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내가 정권을 휘두를 테니까 당신은 내 말을 들어라. 듣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대책이 있느냐 대안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압박하는 형국인데 글쎄요 이게 두 번 통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시 할 때 민주당의 상황과 당시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상대적으로 열악했고 열쇠였던 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카드였고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각종 여론조회에서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유의미한 게 앞서 나오고 있죠. 앞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분이 잘못 오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글쎄요. 결국은 들어갈 것 같은데 글쎄요. 그래요? 지금 서로 그 양반 얘기 나오고 주접 얘기 나오고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돌아서 그런데 원래 정치라는 게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도 본인 스스로 몸값을 올리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게 체질화되신 분이라서 제가 이번 대선 판국에서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치 은퇴 선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 계속 들어오기 전까지 혹시 새로운 뉴스가 뜨나 봤는데 지금 서로 합의했다나 그런 얘기는 안 나왔죠? 아직까지. 그런데 지금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등판하기 전에 윤석열 후보보다 더 대선 후보처럼 보였던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죠. 누구요? 당대표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여론해서 이제는 좀 저기 후보의 뒤로 가라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는 찰나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또 나타나셔서 후보보다 지금 훨씬 뉴스를 선점을 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인데 또 그 와중에 어저께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삼김이라고 해가지고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이렇게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랬더니 아마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 부분이 조금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한 묶음으로 묶은 게? 지금 김한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새시대위원회라는 특별조직을 지금 담당을 하기로 했고 좀 양보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때 어제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어떤 해결책이라면서 제시한 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사실 이미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한테 선대위 대신에 튀기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 김한길 위원장처럼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받아들이고 본인이 이쪽으로 들어오시지 않겠냐 이런 거를 또 당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대표가 못할 얘기인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후보가 이미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한 사람인데 김병준 위원장님도 그런데 본인이 그 사람을 특위로 돌려라 이게 내가 생각한 해결책이다 이거를 뭐랬어요. 자기네들끼리 내부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언론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는 것이 그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좀 부적절한 것 같다. 윤석열 후보 지금 되게 머리 아플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제가 언론에 있다 보니까요. 다들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받고 있습니다. 전화하시면 될 텐데.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제주도 말로 벨레기 똥. 자 김 박사님. 결국 삼김인데 김정준 위원장이라든지 김한길 전 의원을 보기에 김정준 위원장이 같은 급으로 도매급으로 취급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언젠가 결국은 합류할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은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합류한다고 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큰 시너지 효과가 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외부인사가 합류를 하게 되면 그것이 감동을 줘야 돼요. 국민들에게.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뭡니까. 서로 밀당하고 있고요. 주접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고요. 그 양반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 한들 그 합류가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외부인사라고 보이지도 않고 이미 같은 편이라고 보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 국힘 내부에서도 청년 정치인들 중심으로 좀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나는 국대다 출신으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을 하고 있는 신인규 임승호 대변인 이 두 분이 지금 2030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경륜을 중시해서 선대위를 꾸린다지만 이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선함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쇄신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청년 정치인들이 지금 중심으로 내고 있는데 아직 뭐 그런 게 먹혀들어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제가 사이트에서 봤는데 국민의힘 이제 그 삼김이라고 처음에 얘기 나오고 아직 그 서로 갈등 있는 부분이 좀 덜 나왔을 때는 김종인 82, 김병준 68, 김한길 69에서 이 나이들이 나오면서 홍준표 후보가 지금 이제 떠나간 자리에 잡아올 수 있는 청년들의 표를 다 갉아먹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왜 2030들의 마음을 잡았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변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지 않느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없더라. 아 나이 필요 없구나. 30대의 영선의 젊은 정치인도 이 보수 야당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구나. 그러니까 2030들이 이제 열광을 한 거죠. 지지를 보낸 거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물론 나이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분들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김한길 전 위원이나 김병준 전 위원장은 다 이미 누릴 걸 다 누려보신 분이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회귀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시면 올수록 젊은 사람들, 청년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껏 저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쇄심과 변화에 대한 어떤 갈망으로 이준석 대표를 만들어놨는데 글쎄 그게 아 고수야당은 결국은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회귀한다. 그런 어떤 그런 인상을 좀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거는 지금 한 달 전에 선대위를 먼저 구성한 민주당의 상황을 지금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방송 오는 길에 뉴스 보니까 오늘도 조정식, 박홍근, 우원식 사퇴를 했어요. 이미 이분들 선대위에 합류하신 분들인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우리 전부 다 쇄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로 중앙에 계신 분들이 선대위에서 직을 내려놓고 본인 지역구 내려가겠다.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이 모습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부산 발언 부산 뭐 재미없다. 이 발언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 비판을 받고 나서 우상호 의원이 먼저 나와서 뭔가 바뀌어야 된다. 매머드 이거 안 된다. 슬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오늘 뗀 이후로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일어났고 모든 지역구 의원들 선대위에서 있지 말고 지역으로 가라. 지역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아마 그런 참원에서 모든 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후보 본인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결국은 이제 새로운 조직으로 좀 탈바꿈하고 변화의 모습을 주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죠.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한동안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좀 쇄신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오히려 이제 지금 갈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하셨고 전국구 전 대변인께 여쭤볼 게 원희룡 전 지사께서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에 임명이 됐네요. 네. 오늘 발표가 났죠. 정책총괄본부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뭘 하는 자리입니까? 이름 그대로죠. 이제 후보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모두가 모일 건데 후보의 정책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예비후보 단계에서도 정책들이 이미 발표가 된 것들도 있지만 윤석열 후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정책 그리고 유승민 홍준표 원희룡이 가지고 있었던 정책들을 이제는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중에서 정말로 쓸만한 것들을 더 다듬는 이런 과정들을 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본부장직을 맡으신 겁니다. 가장 잘 어울리는 혹은 본인이 원했던 그 직을 맡게 된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뭐 아닌가. 그런데 저는 이제 원희룡 전 도지사가 어떤 조직이라는 이런 부분보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걸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본인의 앞으로 향후의 어떤 정기적인 여러 가지의 포석에서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원희룡 지사가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비 후보 단계에서도 사실은 4명의 후보 중에서 많이 언론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책을 가장 많이 발표하고 뭘 많이 하긴 했어요. 네. 이게 그렇고 제가 사실은 좀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이거 정책 발표를 계속하고 있는데 매주 한 두 개씩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언론에서도 써주지 않고 있는데 그냥 우리 유튜브 올려봤자 조회수도 나오지도 않고 다른 뭐 방송이나 이런 걸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했는데 그게 본인의 입장이신 거예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나는 정책으로 승부를 본다. 정책을 계속 준비했고 정말로 이걸 준비한 사람이다. 이걸 어필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래서 뭐 그게 정책본부장까지 이어지게 된 게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홍준표 전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합류를 아직은 안 하고 있죠. 지금 뭐 연락이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유선 전화들 쓰시나요? 그 동네는 뭐 핸드폰 없습니까? 모르게 전날 연락들이 안 돼요. 아니 집이 어딘지 아는... 아니죠. 서로 전화가 안 되니까 언론에다가 뭐 이런저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계적 중립을 지켜야 되거든요. 시간상으로는. 자 민주당 얘기 가볼 텐데요. 아 이 얘기 먼저 하면서 들어갈까요?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그 안 된다. 저기 뭐야 서로 안 맞으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랑. 그러면 이재명 후보랑 해보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뭐 일각에서 재미처럼 나오던데.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둘이 친하대요. 뭐 친하기도 하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고요. 만약에... 글쎄요.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로 봅니다.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시겠죠. 이분의 이력이 사실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선거를 총괄 지휘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아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흘려듣는 걸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글쎄요. 이거 사실 정치회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무슨 직 내려놓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자기 선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거 하나씩 하려고 다 들어가려고 하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각종 선대위에 부 짜든 직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부대변인 부본부장 전국적으로 몇백 명씩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결국 뭐냐 하면 정치의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정치판이 열린 겁니다. 정치 시장이 대선이라고 하는.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야망을 실현하는 어떤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욕망과 시대를 따르는 어떤 대의가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는 현장이 대선 캠프인데 거기서 각 사람들에게 특히 현역 의원들에게 직 내놓고 소위 말하면 지역에 가서 산 한 명 더 만나라고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맞아요. 말은 쉽지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게 있었을 거예요. 윤석열 후보로 결정이 된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들이 자꾸 나왔어요. 컨벤션 효과 내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모두가 다 같이 한뜻으로 내려놓고 내려가야겠구나. 지역을 내려가야겠구나라는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사실 대의를 위해서 조금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내놓고 반발하시는 분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갈등 소지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을까요? 그런데 물론 이제 병식 군명이니까 그게 많은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일부의 이견이 있는 목소리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위기예요. 이기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뭔가 좀 원사이드하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지자들을 총결집해야 되는 분이 생기고 그래야 자신의 정치적인 활로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또 대선을 3월에 치르고 곧바로 지방선거가 6월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선 결과에 따라서 지방선거가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지방선거 염두에 두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뒤집히면 그 이후에 본인들이 다시 총선에 나갈 때도 또 어려워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지금 직보다도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본인들이 지금 선대위 집 갖고 있어도 이재명이 대통령 안 되면 사실 의미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강정혁 변호사님 잘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는 올로났스기잖아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쓰고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어떤 수고도. 이기면 이기는 집안은 그 과정에서 지지고 벗고 싸우고 하더라도 다 봉합이 돼요. 그런데 지면요. 그 선거 캠프 과정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지고 나면 이미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 정치의 생일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도 절도 하고 사과 사죄의 큰 절도 하면서 지금 이제 당이 이재명 후보 후보 중심으로 지금 재편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로 재편되고 있다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금 재편될 것처럼 김병준 위원장을 내치려는 이런 당대표의 말도 있고. 그런 대비인데 그런데 그런 거에 좀 재산 분명히 좀 길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는 내일의 기회지만 내일의 기회는 또 모레의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죠. 되게 재밌는 얘기가요. 사실 돌고 돌아 다시 또 김종인 얘기가 막 나옵니다. 김종인 박사에 대한 얘기가. 이 얘기만 하나 하면서 마무리할까 싶은데요. 지금 납작 엎드렸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어제인가요? 이재명 후보는 정말 바닥이 엎드렸는데. 네. 맞아요.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철회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소신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선거에 이기기 위한 방법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효과가 좋을 것인지. 저는 그 부분도 좀 의미.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진성, 열성 지원하시는 분들, 지지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반감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요. 소신을 접는다는 것과 유연한 소통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소신을 접었잖아요. 그런데 한편에 보면 아주 유연하게. 맞아요. 자신의 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차례의 비판적인 의견들,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유연하게 소통을 했다. 그러니까 유연한 소통과 소신을 고집하는 것은 같은 얘기라고 하거든요. 다만 그것이 이렇게 그런 어떤 캠페인이 국민들에게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반향을 일으키나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런 거죠. 오히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철회 의사를 밝힌 건 되게 여론조사에서도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굉장히 고집불통장이라는데. 오히려 대화가 되는 사람이다. 대화가 되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이성훈 교육감님이 조금 배우셔야 하죠. 다시 이성훈 교육감 얘기가 갑니까. 아까 1부에서 사실 하려다 말았었는데 내년 교육감 선고도 사실은 대선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죠. 왜냐하면 진보 보수로 또 나뉘어서 투표가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진영 대결로 갈 가능성이 좀 높죠. 와 우리 얘기가 오늘 완전히 중구난방이네요. 다시 또 교육감 선고로 얘기가. 이게 좌충도이기도 하지만 종양무진이기도 합니다. 수민상. 제가 지금 한 10년째 갖고 있는 궁금증 하나 여쭤보면서 두 분께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짧게 애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돌고 들어와서 또 김종인 박사 얘기 나왔잖아요. 이분은 왜 후보로 안 나올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하시면서 자기 정권 잡으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글쎄 그분 속내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왜 킹메이커만 하시려고 할까. 킹메이커가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건 굉장히 욕심쟁이로 모르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죠.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하루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 양당에서. 그리고 지지율도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한동안은 국민의힘이 계속 앞서 나오고 있었지만 최근엔 거의 격차가 없을 정도로 좁혀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출렁일 수 있는 지지율 그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봐야 되고 사실은 지금 수사 중인 상황들도 좀 봐야 됩니다. 며칠 전에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이 수사를 받기도 했고요.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강전혜 변호사님 오늘 좀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좀 일시적으로 마지막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코너에서라도.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시사전망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